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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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들 오늘은 코스트코랑 다이소 할 겁니다 코스트코 코스트코 왜 코스트코 하냐 생선이 샀는데 냄새 너무 심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품하러 가고 네 다이소엔 왜 가냐 뭐 살게 있어서 갑니다 여기 쓰레기 대출 좋았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은데요 뭐가 있고 그분이 다른 뭐 액셜 있으세요? 좋은 수도 있고 멜란초리 멜란콜리 세데도 있고 한국말로 너무 무서워 무서워 여기 지금 우선 카페자 유바 유바 여기 음식만 해요? 네 유바 유바 다음에 봐요 친구들 아 그분이 여기 그분이 그분이 나의 여행 진짜 아무 준비가 안되는데 나는 지금 몰골이 너무 안좋은데 유튜브 준비가 안되서 마음에 지금 저희는 코스트코에 와서 생선 반품을 하고 다이소도 가보려고 하고 오늘 또 유튜브도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찍게 됩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우유 생선이에요? 지금 우유 말라꼬 말라꼬? 말라꼬라고 합니다 러시아말로도 말라꼬 러시아말로도 말라꼬 러시아말로도 말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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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꼬 모로꼬 똑같은거 똑같은거 어디 있어요? 지금 우유 있는데 저기 춥다고 안가고 추워도 같이 가야지 나는 많이 입었나? 뜨거운 남자 뜨거운 남자 뜨거운 남자 핫맨 네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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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긴 따뜻한데 있을테니까 민수씨 가서 추운데 갔다와 얼어서 죽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갔다왔어요 딱 보고 가자 문나 문어 문어 여기 눈? 이거 눈이야 눈이야 어머나 여기 눈 여기 눈 여기 눈 갑자기 날 찍어 누가 19,900원 어 어 어 어 좋아 좋아 통이 엄청 넓은데 네 어 이게 뭐지 봄 옷이야 봄 봄? 봄에 너무 얇잖아 이거 어떻게 겨울에 입어 아이고 그래 봄은 곧봄이에요 곧봄이에요 좋은 표현 좋은 표현 곧봄이에요 그니까 약간 서커스 하는 사람 같은데? 조금 렌헨스타인 아니야? 너무 클래식 엄청 클래식 뭘 뭘게? 이거 뜨거운 빵 만들었나? 뜨거운 빵? 그니까 토스터 네 토스터 이거 딱딱해요 빵하고 오이하고 맞습니다 내가 진짜 또 미국빵 싫고 프랑스빵 좋다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마시엄빵 좋아해요 이거 마시엄빵 좋아해요 누가 마시엄빵 좋아하는 사람 어디있어 또 자기 잘못하고 지금 화내고 일단 먼저 화내고 그 다음에 미안한 거 맞지 지금 눈 봐가지고 뭐 이게 키디야 지금 랩핑카운인데 랩핑카운 좀 짜 랩핑카운 좀 짜 왜 한숨 쉬죠? 진짜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거 어때? 랩아 Organic Natto 아니 하지마 하지마? 왜 지금 재팬의 그 롱 히스토리 컬처 이런걸 지금 리스펙트 안 한다는거야? 그냥 랩핑카운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일본에서 먹어 난 코리안인데 먹는데 한국에서 먹어 음식이 그냥 안치러 입고 알겠습니다 저기 번데기 레나 할인해 디스카운트 들어왔어요 왜왜 레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게 번데기 아니야 번데기 고소한 번데기 이거 다음 유튜브 컨텐츠 번데기 고마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싫어요 진짜로 뭐라고? 프라이나 피클습 있어요 그거 별로 먹어보고 싶지 않은데 왜요? 아 싫어 지금 저희 피클 보고있고 토마토 피클 사려고 합니다 토마토 일단 이거 쓸까? 유통기한 지금 마감시간이 가까워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마감시간이 가까워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좋은데요 과연 피클 사려? 네 다이소 이어서 또 다이소 다이소 저희는 지금 다이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간 다이소랑 좀 다른 다이소에요 여기는 다른 다이소 다른 다이소 다이소 헉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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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데 세수할 때 세수할 때 네 네 엘리했어 너무 좋아 난 진짜 너무 좋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거 쓰고 밖에 나가면 안돼? 왜 이렇게 지하철 탈 때 서브에 탈 때 이거 타고 하네 여기 귀가 좀 안 편해 아 귀가 불편하다고? 아니에요 이거 스트레스해요 이거 귀가 너무 아 귀가 내려온다고? 그럼 저게 낫겠네 아까 그게 그거 그게 더 낫겠는데 그걸로 사요 그러면 날꾸나고 쭉쭉쭉쭉 어디가 되게 흥미로운 컵을 찾았어요 네 다이소에서 산 너무 귀여운 제 이름 뭐지? 몰라 유바 유바 시끼들 빠이빠이 기주 다리 다이소 두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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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디